자 그 다음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선지 그 장소가 아니고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업은 뭐뭐 위로, 다운은 뭐뭐 아래로입니다. 자 옆에 보면 아시지만 거울한 다운은 가는 건데 업은 어디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다. 당연히 다운은 반대로 내려가고 있다는 의미로 쓰는 업과 다운 이거 너무 잘 아시죠? 자 근데 인투와 아우스 업은 조금 달라요. 자 우리가 한국 한국말 그대로 하면은 뭐뭐 안으로라는데 우리가 이거하고 뭐하고 헷갈리냐면 자 바로 자 요렇게 표시하고 인입니다. 인과 인투는 어떤 차이냐? 인은 지금 그 어디 어디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안에 지금 있는 상태를 말하고 인투는요. 제대로 말하는 어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인과 인투는 굉장히 달라요. 그쵸? 옆에 보면 팀은요. 팀 is going into the building. 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중이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인투를 썼는데 자 팀이 팀이 아 이거 그림이 좀 선생님 그림이 다 났겠네요. 자 이런 빌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이렇게 바깥에 서 있던 팀이 이 건물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이 행위를 할 때 이럴 때 인투를 씁니다. 이것과 아까 말한 건물이 있는데 아하 선생님 잘 그리니까 요렇게 안에 있을 때는 이때는 인을 씁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는 중일 때는 인투를 써요. 자 선생님은 똑같이 그려주세요. 아 웃지 말고 자 이런 차이고요. 또 아웃 오브 도 밖과 밖으로 하고 또 달라요. 이것도 봅시다. 아웃 오브하고 우리가 뭘 많이 그 이제 한국말로 똑같으니까 똑같진 않죠. 아웃 사이드 아웃이거나 또는 아웃 사이드라는 말이 있어요. 밖에 이거의 차이는 방금 말한 것처럼 밖으로라는 말로 아웃 오브는요 안에서 지금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의미를 나타내 쓰고 아웃은 지금 밖에 밖에 맞나요? 밖에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웬디는 자 컴아웃 오브 몸모로부터 빌딩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건물 선생님 건물 자 요렇게 안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밖으로 이렇게 지금 웬디이면 여자죠. 요렇게 자 웬디 이렇게 나오는 상태 이럴 땐 우리가 안에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나올 때 우리는 이때는 아웃 오브 를 써요. 반면에 그냥 밖에 서 있을 때 자 웬디가 이렇게 그냥 밖에 서 있을 때는 이거는 아웃 사이드입니다. 아웃 사이드 자 요거 구분 잘 하시면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거고 전체 사과가 너무 쉬워요. 한 번에 너무 나가기도 조금 그래서 자 요거 문제 밑에 좀 풀어주시고 다음 옆으로 넘어가서 방향에 관련된 자체 두 번째 거 나가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했던 건 어디 어디 안으로 또는 안에서 밖으로 자 위로 아래로 배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이 단어는 모르신 분들 꽤 많이 있을 거야. alone 이란 단어 alone은 뭔 멋을 따라서 이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뭔 멋을 따라서인데 자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이 여자가 지금 이 길이라는 거죠. 길을 길을 이렇게 쭉 따라서 가는 겁니다. 길을 따라서 이럴 때 우리가 이런 경우에 alone 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반면에 across는 뭔모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이거 보이시죠. 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딱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around는 뭔모 주위에 자 요거는 이제 많이 하시죠. 우리가 주위에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그 주위를 이렇게 주위를 뭐 본다거나 움직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맞게 쓰고 throw는요. throw는 뭔모스를 통해서인데 이거는 가로질러랑 좀 달라요. 뭔모를 통해서인데 뭐 대표적인 애로 이런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이 벽을 뚫고 밖으로 나가버린다. 일이 간다. 자 뭐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이렇게 뚫고 가는 경우 이럴 때 우리가 throw를 씁니다. 통해서 통과해서 통해서나 뭔가를 통과해서 우리 이 책에서는 지금 유리라는 걸 통해서 밖에 있는 사람을 보는 거죠. 아 이거 좀 이상하네. 그림이 민망하네. 자 안에서 유리라는 지금 어떤 이 물질을 여기를 뭐 해서요. 통과해서 바꿀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throw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요런 거고요. 그 다음에 어 from과 to가 있는데요. from은요. from은 뭐모로부터 그러니까 뭐 a라는 지점에서 자 여기 나와있죠. from a라는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뉴욕이라는 곳에서 왔다. 그럼 이 지점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고 뭐모로부터 그 다음에 to는 반대로 어디어디로 그곳을 향해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이거 went는 뭐의 과거 가다라는 고의 과거죠. 빈은요. 여기라는 이 a라는 지점을 향해 가는 겁니다. 자 a란 지점을 향해 이럴 때 to를 쓰는 거 너무 쉽죠. 자 요렇게 쓰이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 아 좀 더 나오고 싶은 선생님 더 나오고 싶은데 어 이게 이제 그 뒤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쭉 나와서 아 좀 많네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하나 더 할까요? 그럽시다. 하나만 더 합시다. 아 욕먹나? 좋습니다.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지에 해당되는 숙제 숙제는 당연히 여기까지겠죠? 저기까지 아 너무 적다. 자 다음 독해나 이런 것들로 조금 대체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